김지연 선호준, 한주아치까지 명대운동도 함께 다운 여기다 태국녀, 미품과 소유성, 유권대로 장보가 서라워치 유산상속전을 불렀다는 발표를 붙어 계단을 하죠 왼쪽 향기에서 한 번 더 이사 올리고요 선호준씨 앞으로 더 한 번 더 따라 하시고요 자, 김지연입니다 부로라미풍화는 사실은 북한에서 간장님들이 있는 드라마로 선풍이 나있는 설보의 드라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로라미풍화 많은 사람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